자, 우리는 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앞에 한 미인이 앉아계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하지만 압구정 김원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자,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아유, 차가 너무 막혀요 좋은 아침이야 아유, 고마리 자, 아침 회의 시작하지? 뭐, 안 온 사람 없지? 그래, 회의 시작할게 자, 우리 이게 3, 4분기 영업 실적인데 야, 작년이랑 비교한 거 한번 봐라 어, 최 대리 뭐야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거 그래프 좀 봐봐 야, 이거 쭉쭉 떨어진다 쭉쭉 떨어져 야, 이거 마케팅이지? 야, 마케팅! 네! 아이고 자,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 이래가지고 몰래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들어오고 싶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좋은 아침이야 아유, 고마리 고마리, 고마리 자, 아침 회의 시작하지? 예 뭐, 다들 왔지? 예 회의 시작할게 자, 우리 여기 3, 4분기 영업 실적인데 참나 아이고 작년이랑 비교한 거 한번 봐봐라 어? 아유, 나 진짜? 야, 뭐야? 차님, 괜찮아? 아유, 저 친구 어딜 보는 거야? 자, 어찌됐건 계속해서 여기 그래프 좀 봐봐 어? 참나, 이거 어? 이럴 때 좀 똑바로 좀 하자 어? 이거 어디야, 이거? 이거 마케팅이지? 야, 마케팅! 네 이때 좀 확실히 좀 하자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우리 캐비넷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럼 어찌됐건 자, 우리가 사사분기 때는 사장님이 특별 잠깐만 우리 지금 한 명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화재경범 아니야? 어? 불난 거 아니에요? 일단 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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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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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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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 이렇게 고작동이 자꾸 나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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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다음에 보실 상황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또 한 번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회식 자리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함께 보시죠. 이렇게 오랜만에 회식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라 더 좋은 거야. 맞아. 배도록 놀아요. 좋았어. 파이팅! 저기요. 일행분 오셨는데요. 일행이요? 저희 더울 사람이 없는데? 자네들 여기 있었구만. 부장님. 왜? 내가 못 올 자리 왔나?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놀랬는데 놀랬어. 내 자리 어디야? 여기 앉으세요. 가운데네 또. 아이고 진짜. 부장님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가요? 자네들은 내 손바닥 아니야. 부장님 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치 반갑지? 반갑지? 저희 부장님만 기다렸어요. 하하하하 저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 반가운 얼굴일까요? 정말 반갑다면 정말 부장님만 기다렸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하 이렇게 오랜만에 회식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밤새 도는 거야. 하하하하 저기요. 저 일행분 오셨는데요. 일행? 저희 더 올 사람이 없는데요. 부장님 오신 거 아니에요? 부장님이? 부장님이? 부장님이 여기 어떻게 알고 와. 그럴 수도 있죠. 혹시 키 작고 뚱뚱하시면. 아 네 맞아요. 부장님 아니에요? 부장님이 오셨나봐. 어떻게 해. 불러봐. 내가? 불러봐. 도대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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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아 더 크게 불러 guidelines.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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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이 오셨어. 아니 나는 자네들이 나만 빼놓고 회식 자리가 맞다고 내가 오해해서 오늘은 내가 다 쏜다 자 이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이게 정말 부장님을 반가워하는 저기요 일행분 한 분 더 오셨는데요 누구 자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최선입니다